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감정시험 2주 합격 심화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어서 일제강점기 53, 54 주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1919년, 기미년에 일어난 운동이고요. 일제강점기 항일민족운동 중에서 가장 거족적인 민족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민족운동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배경을 보시면 첫 번째, 국외정세에서 러시아 혁명이 있어요. 러시아 혁명은 1917년에 일어난 혁명입니다. 이거는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죠. 또는 공산주의 사상, 프로레타리아들이 재정 러시아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하고 일단 관계가 없이 러시아에서 그렇게 일어난 큰 변혁을 보면서 그러면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에게도 저러한 모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레닌이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런 선언을 합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해방운동을 자신들이 지원하겠다. 그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로 온 것이죠. 두 번째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민족자결주의입니다. 바로 파리 강화회의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당시에 연합국들과 당시 전쟁을 일으킨 동맹국들 사이에 강화회담인데 여기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은 자기 민족의 미래와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식민지 상태에서의 어떤 해방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스스로의 민족의 결정을 존중해서 그런 약속들의 독립의 의지가 확인되면 그 독립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이 주장한 이 민족자결주의인데 문제는 미국이 처음에 이걸 얘기했을 때는 모든 식민지에게 적용되는 것일 수도 있었는데 이게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들은 자신들의 식민지를 왜 해방시켜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당연히 불만을 제기하겠죠. 결과적으로는요. 이 민족자결주의는 패정국의 식민지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시험에 물어보진 않지만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3.1운동을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되거든요. 패정국의 식민지에게만 적용을 하는데 그러면 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연합국 쪽 즉 전승국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당시 우리나라에는 민족자결주의가 해당 사항이 없죠. 우리는 그 내막을 잘 모르니까 모든 민족, 약소민족에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우리가 독립의 의지가 있다는 걸 밝혀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그런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서 그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독립의지를 천명하면 그런 연합국들, 강대국들이 우리를 일본의 지배로부터 독립시켜줄 거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신한청년당,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신한청년당이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보내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청년독립단이 바로 도쿄에서 2.8독립선언을 3.1운동 직전에 하게 되는데요. 이 2.8독립선언서도 보면 민족자결주의에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국외적인 배경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국내 정세는 일단 무단통치에 대한 반발은 당연할 건데 또 상당히 큰 어필이 된 게 뭐냐면 고종의 독살설입니다. 고종의 독살설. 고종께서 1919년 1월에 돌아가셨는데 좀 의문의 죽음의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독살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파다했었기 때문에 고종의 인산일, 즉 장례식을 치르는 날이 3월이었습니다. 그때 맞춰서 많은 인파들이 당시에 서울에 올라와 있었고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3.1운동을 계획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계획은 어디서 했습니까? 천도교, 기독교, 불교단체, 즉 종교계 대표들이 했습니다. 거기 학생 세력이 연합했고요. 고종의 인산일에 맞춘 것이다. 고종의 인산일은 3월 3일이었습니다. 그 이틀 전에 그걸 피해서 3월 1일 날을 D-Day로 잡은 것이죠. 자, 독립선언서는요. 최남선이 본문을 작성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기미독립선언서죠. 기미독립선언서입니다. 자, 그리고 공약 삼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료로 나왔을 때는 좀 어렵더라고요. 공약 삼장 평화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시위를 전개해야 된다는 것을 다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절대 폭력적으로는 흘러선 안 된다 이런 건데 한용훈 선생이 썼다고 이때까지 좀 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견도 있기 때문에 시험에는 한용훈이 썼느냐를 묻지는 않을 거고요. 기미독립선언서는 최남선에 썼다는 걸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런데 공약 삼장은 그냥 나오면 사료로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독립선언서가 3월 1일 민족대표 33인 중 29명이 태화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를 하죠. 원래는 탑골공원에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좀 과격해질 수 있다. 군중들이 흥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자수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학생 시민들은 기다리다 기다리다 탑골공원에서 나름대로 독립선언서를 또 낭독하고 만세시위를 전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1운동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민족대표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시작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그 민족대표 즉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확산되는 되게 특이한 형식을 띄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 주도로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비폭력 만세시입니다. 원래는 원래 비폭력이 원래의 컨셉이에요 이게. 왜? 폭력적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독립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당시에 그냥 민족자결주의에 의해서 우리는 독립된다고 정말 믿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잘못된 판단이지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으로 좀 가면 무력적 저항이 좀 나오죠. 왜냐? 이분들이 농촌 주민들이 당했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멀리 보면 강화도주의 개항 이후로부터 일본의 경제 침탈 때문에 고통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직전에 10년대 토지조사 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런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촌지역으로 가면 당연히 무력적 저항이 나오는 거죠. 이해 되십니까? 자 그리고 해외로까지 가요. 해외에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지지집회를 하는 거죠. 시청, 광장 뭐 이런 데 가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독립운동이 있습니다. 알리고 그러면 거기 외신 기자들이 한 컷이라도 기사 내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호소문 돌리고 지지의 성명서 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만세주의가 해외로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제는 어떻게 탄압합입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군중들을 탄압하고 더군다나 수원, 재암리, 지금 현재는 화성시인데 재암리에서 엄청난 극악무도한 학살을 하죠. 무차별 학살을 합니다. 주민들을 교회에 감금한 후에 무차별 학살을 하는 거죠. 이거 누가 취재했어요? 성교노 스코필드가. 스코필드가 당시에 직접 가서 사진 찍고 해가지고 당시에 맥켄지라는 사람한테 줍니다. 맥켄지 이런 사람들이 알리는 거예요. 스코필드, 맥켄지 이런 사람들이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3.1운동에서 유관순 열사의 순국 아시죠? 유관순 열사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아우네 장터 체포된 후에 옥중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순국하셨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백의의 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대열에 가담했다. 인파는 광화문 내거리까지 꽉 메었다. 우리 눈에는 외놈 하나 보이지 않았다. 모두 만세꾼들이었다. 외놈 물러가라는 함성이 지축을 진동했다. 광화문 앞에서 만세를 부를 때는 순사한 사람의 순사 모자와 제복을 찢어던지고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며 시외가 담아야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는 것이다. 뭐 이런 게 3.1운동과 관련. 만세운동 하면 대개는 3.1운동이 나올 겁니다. 의의는 어떠냐면 전 국민이 동참했다는 거죠. 자, 민족 지도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전개 과정에서는 이름 없는 그런 학생, 청년, 시민, 거기에 노동자, 농민 다 참여한 거예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전 국민의 동참만 만세운동이었고 자, 일제가 그래서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저항을 보고도 계속해서 탄압하는 정책의 일변도로 가면 조선 사람들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거보다 더한 저항을 할 것이다. 차라리 문화통치로 바꿔주고 그 안에서 자신들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물론 임시정부는 나중에 좀 자세히 하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국내 한성정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연해주에 대한국민의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있었고 등등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나중에 다 통합이 되는 것이죠. 자, 중국에서도요. 이런 오사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중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파리 강화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결정이 되냐면 독일이 중국의 산동성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던 이권을 일본이 대신 것을 계승하는, 이런 내용의 21개조 요구라는 것이 관철이 되는데 여기에 중국의 민중들이 분노한 거죠. 조선에서는 그러한 저항이 3.1운동 금방 있었는데 우리는 왜 여기에 침묵하고 있느냐, 왜 우리 정부는 이렇게 무능하며 거기에 동조하고 있느냐, 그래서 바로 북경을 중심으로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 5.4운동이라는 걸 전개합니다. 이게 바로 3.1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임시정부는 대한국민의회,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연해주에 있는 거죠. 연해주에 블라디버스토크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한성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한성정부는 국내에서 만들어집니다. 대한국민의회는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의 손병희, 부통령의 박영용 등이 있고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년 4월 11일 날 출범을 하는데 이건 내각 책임제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국무총리의 이승만을 임명을 하고요. 한성정부 같은 경우는 좀 제일 늦게 만들어져요. 19년 4월 23일 날 만들어지는데 국내 13도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집정관 총재 제도라고 하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합을 하는 거예요. 통합을. 자, 통합된 상하이에서의 임시정부죠. 그러면 대한국민의회와 한성정부가 통합이 되는 건데 통합의 원칙은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위치는 상하이로 두는 것이고 대한국민의회 쪽에서 인사들이 일부 합류를 하는데 합류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년 9월에 통합이 되고요. 이 정부는 상권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제 정부입니다. 상권분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입법부는 임시의정원이고요. 사법부는 법원이라고 하고요. 행정부는 국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분립의 공화제 정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사회주의자인 이동희가 선임이 되죠. 원래 상하이 임시정부는 내각 책임제였지만 통합과정에서 헌법을 한 번 개정을 합니다. 1차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 중심제로 바꿨고 대신에 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있는 걸로 봐서 내각 제정 요소가 좀 섞여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성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비밀연락망 이게 참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제가 장담합니다. 연통제, 교통국 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아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연통제와 교통국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임시정부의 위치는 상하이입니다. 상하이에서 국내 민족운동을 어떻게 지도하죠? 정보를 어떻게 알죠? 자금을 어떻게 전도를 하죠? 사람들은 어떻게 왕래해야 합니까? 비밀 어떤 루트가 있어야 되죠. 그 비밀 루트 중에 행정조직으로서 연통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통신조직으로서 교통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통제와 교통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이 이런 조직이 하는 단체, 이 조직이 하는 활동이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정보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 연통제는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행정조직망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정보와 자금이 전달되는 것이고 이동하는 것이고 교통국은 통신기관이니까 비슷한 기능이긴 한데 이게 만주에 이륙양행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일랜드계 영국인이 만든 회사입니다. 조지 루이스 쇼라는 사람인데 이륙양행이 위장회사죠. 그 다음에 또 이 관련해서 부산의 백산상회 같은 회사도 임시정부에 자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연통제 교통국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비밀행정조직망, 그 다음에 비밀통신기관 됐죠? 군자금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독립공채라는 것을 발행을 합니다. 이게 채권인데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근데 나라가 정부도 없는데 광복이 되면 그 채권에 대한 금리를 좀 계산을 해서 돈을 만약에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채권을 발행을 한다. 이거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사주는 거죠. 지금 현재 국권이 피탈된 상황에서 임시정부가 발행하는 독립공채를 사준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모금하고 의원금도 모금하고 합니다. 자 외교활동의 초점이 가장 많이 맞춰져 있어요. 임시정부가 상하이로 통합할 거냐 연해주 지역 등으로 통합할 거냐의 문제를 놓고 그때 대립했을 때도 연해주 나 간도 지역의 통합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무장항일투쟁이에요. 언제든지 군대를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상하이는 거리가 너무 멀죠. 무장투쟁을 하려면 상하이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상하이는 왜 간 겁니까? 거기 외국 공관들이 많다 보니까 외교적인 노력이 아마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결정이에요. 그래서 외교활동이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파리 위험부를 설치하고 김규식이 있는 거죠. 미국에 구미 위험부를 설치합니다. 이쪽에는 이승만 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활동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외교활동을 전개하지만 어필이 안 돼요. 그리고 어차피 당시에 제국주의 국가들 또는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에 사실 그들의 이해관계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활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험부라는 것이 파리 위험부와 구미 위험부밖에 없거든요. 이걸 자꾸 런던 위험부니 어디가 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문화활동으로서는 독립신문을 발행을 하는데 독립신문이 독립협회만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임시정부도 독립신문을 발행하고요. 임시사료편찬회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한일관계사료집이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해야지 우리 역사 정리할 수도 있고 역사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일본의 역사 외국에 대응할 수도 있는 거죠. 한일관계사료집 편찬. 독립군 비행사 육성을 위해 미국에는 한인비행학교를 세우기도 합니다. 물론 한인비행학교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여기 출신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그거는 우리가 크게 다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시에 어떤 비행사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향후에는 우리도 임시정부도 군대와 공군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 하에 미국에 당시에 이민 가서 열심히 돈을 벌었던 그래서 많은 농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좀 부유한 분들이 거기에 자기가 성금을 내서 땅을 사고 또 퇴역한 비행기를 사고 해서 이런 걸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말 애국적인 활동이죠. 이거 말고도요. 상하이에 당시에는 간호원이라 불렀는데 간호원 양성소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하이에 또 무관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준비를 합니다. 임시정부가 그런데 이제 국민대표회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게 왜 열리는지부터 봐야 됩니다. 일단 연도 기억하세요. 23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연통제와 교통국이 발각이 됩니다. 언제면 발각될까요? 전국은 21년경이면 거의 발각이 됩니다. 그러면 연통제와 교통국이 발각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하이에 그 멀리 있는 상하이와 국내와의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임시정부는 고립돼 버립니다. 아무런 정보 도로하지 않아요. 자금 전달 안 돼요. 정보 전달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완전 단열돼 버리니까. 한 번 연락이 오고 가는데 일주일씩, 이주일씩 거치면 뭘 하겠습니까? 못하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임시정부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이 미국 정부의 국제연맹에 대한민국을 위임통치해 줄 것을 건의한 위임통치청원서를 보낸 것이 논란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당시 파리 강화회의에 자 민족자결주에 우리가 의존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신한청년당에서 김규식이 독립청원을 하기 위해서 파리 강화회의에 갑니다. 그런데 상하이에 신한청년당에서만 보낸 게 아니에요.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단을 보낸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국내 같은 경우도 당시에 개몽적 유림들이 파리 장서라고 하는 것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도 이승만이나 정안경 쪽에서 독립청원서를 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연해주에서도 고창일이라는 분이 독립청원서를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독립청원서가 사실은 파리 강화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쪽에서 만든 이 독립청원서는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를 독립시켜달라고 청원을 한 것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를 독립시켜주되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주되 국제연맹이 대한민국을 위임통치 일정기간 대신 통치해 주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청원서를 미국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 정부를 통해서 바로 파리 강화회에 전달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서 자체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독립청원서를 보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방법이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시켜주는 대신 국제연맹이 우리나라를 위임통치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크게 시끄럽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해보자. 임시정부의 관계하던 관계하지 않던 다 모여서 해보자. 그게 국민대표회의입니다. 그런데 회의가 성과 없이 결렬이 되죠. 그때 결렬이 됐을 때 가장 심각하게 부딪혔던 그런 주장이 바로 창조파예요. 창조파와 개조파입니다. 창조파는 지금 임시정부를 없애자는 겁니다. 그리고 무장 독립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부를 창조하자는 것이고 개조파는 현재 임시정부를 유지하되 외교론에 한계가 있으니 일정 부분 실력양성론 즉 준비론을 가미하자라고 안창호 쪽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건 신채호 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더군다나 당시에 김구 선생은 이 국민대표회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해산령을 반포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상태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현상유지파 쪽에 있는 분이에요. 국민대표회에 참석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요인들이 이탈해서 임시정부가 침체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부터 침체는 시작됐죠. 돈 안 들어오고 정부 안 들어오면 이것 때문에 난리 났죠. 많은 사람들이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완전히 다 쓰러져가는 하나의 초가집처럼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일단 이승만 탄핵은 결정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일찍부터 발의가 됐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단순히 위임통치 청원서 때문이 아니라 당시 임시정부 헌법을 지키지 않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탄핵안이 발의가 됐고 그것이 질질 끌다가 25년 3월에 이승만 탄핵이 결정되고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이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박은식 대통령은 헌법을 개헌을 하죠. 통합과정에서 1차 개헌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는 4월 달에 2차 헌법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내각 책임제와 국무령제를 채택을 해서 정부 수반은 국무령이라 부르고 국무령이 중심이 된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박은식 선생님은 좀 이따 대통령을 사임하시고 그의 말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국무령을 선출을 해봐야 내각이 구성이 안 됩니다. 이 국무령의 자리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쳐갑니다. 안창호, 양기탁, 이동영 많이 거쳐가는데 홍진 이런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1926년에 김구가 국무령이 돼서야 정부 내각이 구성이 돼요. 그제서야 구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김구가 안 되겠다. 임시정부에 사람들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정치체제를 또 3차 헌법 개정을 해서 바꿔버립니다.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지조체제로 개편을 하는데 임시정부의 헌법 개정의 연도와 내용을 시험에 되게 많이 내거든요. 특히 이 2차와 3차 개요원은 지금 완전히 침체된 임시정부를 어떻게든지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눈물겨운 노력 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공무위원 집단지도체제 그리고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열단체를 하나 만들죠. 원래 1919년에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이 벌이고 있는 의열투쟁이 정말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도 임시정부 소속으로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든 건데 그게 한인애국단이라는 겁니다. 상하이에서 만들죠.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상하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하이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나중에 상하이를 떠나서 이동하게 되는 것은 일제의 공격을 받게 되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배울 텐데요. 32년 1월에 이봉창 의사가 일본에서 일왕을 폭살하려고 폭탄을 던졌다가 실패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중국의 상하이 지역의 신문들이 불행히도 명중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상하이를 침공합니다. 일본이 상하이 사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상하이를 침공하고 점령한 이후에 거기서 전승기념 파티와 일왕의 생일 천장절 행사를 열었어요. 일본이 그 천장절과 그 다음에 전승기념 파티 훈코공원에서 열리는 그 연회장에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진 거죠. 32년 4월입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 바로 이봉창 윤봉길 의거로 이어지면서 상하이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니까 그 의거 이후로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서 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인 외국단 나중에 의거를 꼭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또 모습들에서 한국독립당의 재창당이라든지 충칭에 정착한다든지 광복군의 창설, 4차 개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요.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여기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중국 관내 지역에 무장항일 투쟁 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다루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임시정부가 그래서 상하이에서 이동해서 점점점점 중국 국민당 정부와 함께 내륙으로 이동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임시정부가 자리를 잡은 것이 중국의 중경, 즉 충칭이라는 곳에 40년 9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임시정부가 한국국민당과 조동혁명당과 한국독립당 등등을 통합해서 한국독립당을 재창당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한국독립당의 재창당이 40년 5월입니다. 그리고 충칭에 들어간 게 9월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한국독립당이라는 이 당이 원래 이제 북만주 지역에 지청천 쪽에 한국독립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이름만 같고요. 좀 다른 건데요. 이거는 1930년에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한국독립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국독립당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 김구 선생과 조소왕 선생과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한국독립당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이 중국 관내 지역으로 들어와서 뭐 좀 유명한 건데요.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되게 큰 조직을 하나 만들어요. 그 민족혁명당을 만들 때 한국독립당에 있던 조소왕 선생이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으로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그 민족혁명당에 대응을 하기 위하여 한국국민당이라는 것을 원래 1935년에 만들었었어요. 김구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김구가 중심이 된 한국국민당이 있고 김원봉이 중심이 된 민족혁명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민족혁명당에 가담했던 지청천과 조소왕이 김원봉과의 갈등 끝에 탈퇴를 해요. 탈퇴를 해서 자 바로 이 지청천이 지청천 선생이 조선혁명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한국독립당은 조소왕 선생이 다시 재건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김구의 한국국민당과 지청천의 조선혁명당과 조소왕의 한국독립당이 다시 통합을 해가지고 40년 5월에 원래의 임시정부의 정당이었던 한국독립당을 재창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중국 관내투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야 돼요.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충칭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한 겁니다. 이게 9월에 창설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광복군을 창설할 때 이미 조선자 그 조선의용대라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건 어떻게 되냐면 아까 한국국민당에 대응한 게 민족혁명당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민주혁명당에서 지청천과 조선왕당이 이탈해서 한국국민당 김구의 한국국민당과 손을 잡고 요렇게 됐잖아요. 자 그럴 때 그러면 민족혁명당은 어떻게 되냐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걸로 바뀌어서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 부대로 중국 관내 지역의 최초의 독립군 부대인 조선의용대를 1938년에 한커우에서 만들었습니다. 조선의용대 그러다가 조선의용대가 나중에 좀 분열돼서 하나는 화북지대를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되고 나머지 김원봉을 따르는 쪽은 나중에 한국광복군으로 이쪽으로 흡수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국광복군이 창설되는 당시에는 중국 관내 지역의 한인 독립군 부대가 바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시정부가 이거를 만든다고 하니까 조선의용대가 왜 또 만드냐 이렇게 반발을 했겠죠. 그러나 결국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소속의 한국광복군과 그 다음에 김원봉이 김원봉이 이끄는 김원봉 등이 이끄는 조선의용대라는 두 개의 부대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또 중국 관내 투쟁에서 제가 다시 다뤄야 됩니다. 사령관은 총사령관은 지청천 장군이고요. 김구등이 충청에서 만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4차 헌법 개정을 합니다. 이게 10월에 하는 건데요.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입니다. 이제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라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 지금 뭐 전시 상황이고 하니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김구가 주석에 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41년 11월에 조소왕의 삼균주의에 기초한 건국강령이 나오게 되죠. 이게 그 유명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삼균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개인과 개인 그 다음에 뭐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균등을 말하는 것이고 개인과 개인의 균등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치적 균등을 위해서 조건이 뭐냐 보통선거다. 경제적 균등을 위해서는 조건이 뭐냐 대생산시설의 구교하다. 그 다음에 교육의 균등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국비에 의한 무상의무교육이다. 뭐 요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41년 12월에 바로 대일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44년에 오차헌법 개정을 해서 주석과 부주석 체제로 개편하게 되는데 김구가 주석 김규식이 부주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조선의용대라는 부대가 나중에 분열돼서 하나는 의용대 하복지대를 거쳐서 조선의용군이 되지만 김원봉 계열은 나중에 충칭에서 임시정부에 합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42년의 일이거든요. 1942년에 김원봉을 따르는 조선의용대 병력 즉 민족혁명당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이제는 체제 개편을 좀 해서 권한을 나누게 된 것이죠. 주석과 부주석 중심 제도로 바꾸게 된 것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국광복군의 활동에 관해서는 중국 관내 지역에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좀 더 할 테니까 그때 배우는 내용과 지금 배우는 내용을 좀 믹스를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20년대는 이제 문화통치로 바뀌었죠. 3.1운동 때문에 그렇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마침 서울역에 부임해서 내렸을 때 강우규라고 하는 분이 노인동맹단이죠. 폭탄을 던졌던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문화통치로 바꿉니다. 목적은 친일파를 양성하여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 문화통치에 동조하여 자치론과 타협론을 주장하는 지식인들이 사실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자치론 독립하지 말자는 거죠. 자치권만 요구하자. 타협론 이게 민족주의 중에서도 자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해요. 일제에 타협하니까. 또는 뭐 민족개량주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생각건대 장례운동은 작년봄 행해진 만세소유 같은 어린애 장난 같은 것은 아닐 것이고 근저있고 실력있는 조직적 운동일 것이라는 점을 오늘날 미리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오히려 일선병합의 대정신 대의상인 일선 동화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 방책은 다른 것이 아니다. 위력을 동반한 문화운동 이것뿐이다. 사이토 마코토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문화통치의 내용은요. 일단 무관뿐 아니라 문관도 총독에 임명될 수 있도록 했죠. 원래는 육해군 대장만 임명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해방될 때까지 문관총독은 단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만적이라는 거예요. 경찰 제도도 어떻습니까? 헌병경찰주가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더니 이거 폐지합니다. 보통 경찰제로 바꾸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경찰의 인원과 장비는 크게 증가하고요. 치안유지법을 제정해서 사회주의운동이나 식민체제를 부인하는 반정무 반체제운동은 다 탄압합니다. 사회주의와 식민체제를 부인하는 단체 즉 치안유지법의 내용을 법령 내용을 실제로 사료를 보시면 사유지산제를 부정하는 단체와 국채를 부정하는 단체 국채 국가의 체제 자신들의 일왕의 통치 체제죠. 국채를 부정하는 단체를 단속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문화통치하면서 자유롭게 단체를 만들어라 해놓고 이거 다 잡으면 뭐만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순수한 예술단체나 친일단체만 허락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선에서도 실시되어서 이거를 일본에서도 실시하고 조선에서도 실시하는 겁니다.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을 탄압하는 것이죠. 자 언론은 어떻습니까? 한국인의 신문 발행을 허용합니다. 실제로 한글신문 조선 동아일보 1920년에 발행해요. 그런데 기사를 다 검열하잖아요. 검열에서 문제가 안 되는 것만 나가는 겁니다. 삭제해요. 삭제해버립니다. 기사를 그냥 잘라버려. 근데 만약에 말 안 들어요. 그건 정관시키는 거예요. 정관 또는 폐관까지. 지방자치를 내세우면서 도평의회 요즘 말로 하면 도의회죠. 도의회 부면협의회 요즘 말로 하면 시군구의회 같은 겁니다. 여기 한국인들이 그러면 뭐 의원으로 참여해서 행정에 참여해준다. 하게 해준다. 지방행정에. 이런 건데 이 도평의회나 부면협의회가 의결권이 없습니다. 지금 지방의회는 의결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문기구에 불과했고요. 그 다음에 친일파와 일본인만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 참여하려면 일정 정도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서 세금을 낸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죠. 상당히 돈 많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일제강정에 돈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친일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다 기만적이다. 그 다음에 교육정책의 변화 보세요. 2차 조선교육령 발표에서 갑자기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야! 6년으로 늘려줄게! 원래 1차 조선교육령 때 4년이었잖아요. 일본인 소학교는 6년이었는데 차별교육이었거든요. 6년도 늘려줍니다. 조선어를 갑자기 필수과목으로 하겠대요. 그리고 사범학교와 대학 설치까지 허용하겠대요. 이러면 좋아 보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초등 실업교육 위주로만 진행을 하고 우리의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는데 그걸 좌절시킨 다음에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조선 내의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이 경성제국대학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고등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물론 한국 사람들이 다닐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 친일적인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본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다. 됐죠? 그리고 6년으로 해놓고 실제로 6년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취약률 자체가 우리 한국인들의 일본인들에 비해서 학교에 본인은 취약률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자, 기만적으로 이렇게 통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채를 변형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사정을 알고 이에 가입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전황에 미수죄도 처벌한다. 바로 치안유지법. 1925년이라는 연도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정말 연도를 모르면 못 풀게 나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경제수탈을 한번 보시면요. 산미증식 계획이죠. 쌀의 생산을 늘려서 가져가겠다. 왜 그렇죠? 일본이 공업화 과정입니다. 일본의 식량이 부족합니다. 쌀값이 폭등합니다. 그러면 쌀값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조선에서 쌀 생산을 늘려서 이거를 수탈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쌀의 생산이 어떻게 늘어날까요? 토지를 개관하거나 간척하거나 또는 비료를 많이 주거나 그래야 쌀 생산이 늘죠. 이거를 토지개량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수지, 재방 등의 수리시설을 늘려야 되겠죠. 그러면 수리시설 혼자 못 만들죠. 수리조합이 만들어지죠. 강제로 조합에 가입시켜서 조합비를 내게 하는 거죠. 농민들은 수리조합 반대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뜯어가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방법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일제는 쌀 생산량이 목표량에 미달을 하거든요. 쌀의 생산이 늘긴 늘어요. 목표량에 미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자신들이 목표한 만큼을 가져갑니다. 이른바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많게 된 거죠. 그러면 국내에서는 쌀의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식량 부족이 심화되고 쌀값이 폭등합니다. 그러면 이걸 부족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주로부터 아주 저질의 잡곡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농민은 왜 몰락할까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수리조합비 내라 그러죠? 비료대금 내라 그러죠? 그 다음에 품종개량비 내라 그러죠? 이렇게 하니까 1년에 농사 지어서 100만 원 버는데 세금으로 300만 원을 뜯어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럼 농사를 유지하고 있으면 계속 빚만 쌓입니다. 그럼 차라리 농토를 싸게 매각하고 아니면 경작을 방치하고 그냥 소작농으로 사는 게 나아요. 그런데 토지조사 사업으로 소작농이 이미 늘었기 때문에 지금 소작농이 더 급증하게 되면 소작 조건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못 견디고 만주나 또는 일본으로 노동이민 가거나 만주로 또 농업이민을 가거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농민들의 상황은 더욱더 열악해진다. 그나마 토지조사 사업 때 버티던 사람들이 산미증식계획으로는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지주들은 엄청 좋아하죠. 자작농이 토지를 팔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면서 일본인 지주나 한국인 대지주는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주의 권한만 더 강화되겠죠. 이미 토지조사 사업 때부터 이랬지만 지주의 권한은 엄청 강해지고요. 소작농은 더 열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농업이 쌀 중심으로 단작형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작물 재배가 되지 못하고 쌀의 수급 변화에 따라서 농촌은 바로바로 타격을 받는 그런 구조로 약해지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경제대공황이 벌어지면서 29년 이후로 일본도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쌀의 소비량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지주들이 쌀값 떨어진다고 이걸 반대해요. 그래서 그때 자신들이 중단시킨 겁니다. 그러다가 중일전쟁 이후에 군량미 확보가 시급해지자 1940년부터 산미증식계획을 다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기에 일본의 급속한 공업화로 인하여 쌀값이 폭동하고 직량사정약화되었다. 그로 인해 일본 각지에서 쌀폭동이 일어났고 그 대책으로 일제는 자국에 부족한 쌀을 한국에서 충동하기 위하여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한 것이다. 20년부터 34년까지 일단 한 거죠. 그 외의 산업침탈은 회사령의 폐지입니다. 1910년에 제정한 회사령은 회사 설립 시에 총독의 허가를 받게 했습니다. 이제는 신고제로 변경해서 마음대로 만들어라.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죠? 일본 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철폐됩니다. 관세를 철폐한다고 하는 규정은 이미 20년이 생겼고요. 실제로 23년부터 관세 철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가격이 싸죠. 국내 기업은 타격을 입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민족 기업이 만드는 물건을 우리가 비싸더라도 사줘야 된다라고 하는 물산장려운동이 사실은 1920년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배울게요. 이거는 물산장려운동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20년대까지의 경제 침탈, 산업 침탈까지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